자 오늘 회원이 보카 1회 23입니다. 이제 보카 1이 다 끝났어요. 다음달부터는 보카 2로 바뀔거고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 넣어놨습니다. 예 시작해볼까요? 얘는 소리는 뭐고? lie. lie. 쓰기는? l, i, e. 그렇죠. 자 이 책에서는 i, e가 무슨 소리 낼 수 있다? i. i 소리 낼 수 있다는 걸 모아놓은 거 눈치챘어요? 네. 오 이제 눈치채는구나. lie. 오케이. 다음 녀석 이 친구는? light. light. 쓰기 조금 어려운데? l, i, n, i, i, g, h, t. 와우. 그래서 이번에는 ig, h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. ig, h도 무슨 소리 낼 수 있다? i. i 소리 낼 수 있다. 아, i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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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night ok 계속해서 다음 녀석은 tight tight 쓰기는 t-i-g-h-t very good 훌륭합니다 t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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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볼까요 타이 타이 그렇지 쓰기는 t-i-e 그렇지 훌륭합니다 다시 라이에 이어서 라이타이네요 라이타이 거짓말하고 묻고 막 이런가 나쁜 놈인가 타이 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fly 이 친구는 f 아 잠깐만요 예 fly 소리가 f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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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l Y Y 그렇지 Y죠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중에서 Y도 I 소리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I 소리내는 거 이 친구 이 친구 그리고 얘들이 I 소리낼 수 있다는 거 모아놨네요 FLY FLY 계속해서 다음 녀석 PIE 그렇죠 초코파이 할 때 써있네요 PIE 초코 PIE PIE 계속해서 DIE DIE 쓰기 D I E 그렇지 다시 I E가 I 소리내고 있네요 DI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CRY CRY 그렇지 Y가 I E 짤막 중에 I 됐구요 CRY CRY D R Y D R Y D R Y D R Y 다음 녀석 SKY SKY S K Y Y가 I 됐구요 SKY K K 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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